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2일 뉴욕타임즈는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동부 뉴욕일원에 들어서면서 맨해튼 센트럴파크 기준 시간당 3.1인치를 넘어섰고 역대급 폭우가 몰아쳐 기록적인 홍수 및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퀸즈 우드사이드 거주 2세의 유아를 포함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3개 주에서 어제 오후 5시까지 최소 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사망자 다수는 아파트 지하층 세입자로 거세게 들어닥친 물줄기 속에서 문을 열지 못해 집안에 갇혀있다가 변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뉴욕시 이런 곳곳 도로의 홍수 피해가 지속돼 통행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등 간선 도로에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운전자들이 긴급 대피했고 내버려 두고 간 차량들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방치돼 출근길 차량들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뉴욕시 전철 버스 및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제한적으로 운행했고 MTA 메트로노스가 운행을 중단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도 마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호컬 두 지사는 퀸즈 피해 지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은 금융서비스국 재난 핫라인으로 전화해 홍수 피해 보험 관련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때 현재 조력 아프가닌의 상당수를 대피시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을 아프간에서 대피시켰고 이 중 절반가량인 6만 3천 명은 미국과 동맹국으로 실어나른 아프간 현지인입니다. 현지 조력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SIV 대상 인원은 8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심사를 통과한 아프간인이 7천 명에 불과하다고 국방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국외 대피에 성공한 아프간인 중 미국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SIV 대상자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SIV 대상자 전체 규모와 실제 대피 인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래의 동맹이 되길 원하는 나라에 미국은 최종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3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14일 전보다 14% 늘어난 16만 41명이라고 지난 1일 집계했습니다. 7일간의 평균 입원 환자는 14일 전보다 19%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백신 미접종자는 연휴 때 여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 역시 여행을 갈지를 결정할 때 코로나19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백신을 접종한 친척, 친구 간의 모임은 실외에서 열어야 하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누구든 공공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과 구매자 13명 모두 15명이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등을 통해 가짜 코로나19 백신 카드 250여 장을 판매한 뉴저지 리너스트 거주민 제스민 클리포드를 위조 등의 중범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또 클리포드와 공모해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구매한 최소 10명의 고객 정보를 뉴욕주 백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나데이자 박클리도 체포했습니다. 아울러 클리포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위조 백신 카드를 구입한 13명 역시 검거됐습니다. 체포된 구매자 중에는 병원과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클리포드는 위조된 백신 접종 카드를 개당 200달러에 판매했고 추가로 250달러를 더 지불하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버클리를 통해 고객의 이름을 뉴욕주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디지털 방식의 백신 증명서 엑셀리어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